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부도 함께 해주십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K-POP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내용이죠. 방시혁의 하이브,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대표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의 대주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두 초대형 기획사가 이렇게 함쳐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충격 그 잡채. 충격 그 잡채. 전 세계도 좀 비슷하게 충격이고요. 특히 미국의 엔터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답니다. 소니 뮤직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이 사안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SM과 하이브가 둘 다 K-POP을 상징하는 회사입니다. 각각 아마 2세대와 4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이브는 이미 SM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몸집을 키웠죠. 작년에 이미 시총 1조 9천억을 돌파했어요. 조금 있으면 시조 2조가 돼요. 그래서 시총 규모로 따졌더니 47일이에요. 이런 엔터 회사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SM은 코스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이브는 코스피야. 거기서 47이야. 규모가 다른 건데 사실 방시혁 같은 경우는 경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깔끔한 그런 형태를 보여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전문 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의장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교주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경영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는 한쪽은 레이블들 한쪽은 그 다음에 솔루션 회사들 또 한쪽은 플랫폼 회사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 전체의 크리에이티브는 자기가 교주로서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전부 전문 경영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수만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관여하다가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하고 관여만 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전체 이 구조의 35%를 자기가 가져가다가 제동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SM하고 같이 섞인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전 회장의 주식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이걸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21년부터 나왔죠. 네. 그래서 매각을 그러면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회사가 꼽혔었죠. 뭐냐면 카카오 엔터하고 CJ E&M이 강력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잠깐 거론이 됐었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콘텐츠 기업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이제 콘텐츠 자체의 역량은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국민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강력하게 부상한 데다가 최근에 뭐 이제 아이브가 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실제로 성과도 냈고 그리고 또 멜론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그런 응원 이제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M을 굉장히 원했고 그 다음에 CJ E&M 같은 경우는 영화와 방송을 했는데 이 케이팝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용도가 아니라 맞아요. 없잖아요. 딱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엠넷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채울 걸 생각할 수 있는 다만 이 레거시 미디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하이브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스만 총괄회장이 그 경영진을 크게 나무랬다고 이랬고 또 한참 후배이기도 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엄연한 대학마였죠. 사실 SM의 대학마. 경쟁자였기 때문에 SM이 하이브로 간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하이브로 간다니까 지진이 일어날 만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스만이 먼저 찾아갔다.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 사람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 게 1박에서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만이 찾아갔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스만과 방시혜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냐. 약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좋아해.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사실 좀 처음 시작은 2019년에 KB자산운영사가 행동주의 펀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지금 라이크 기획에서 이스만 총괄회장의 프로듀싱이나 자문료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 심지어 매출액의 6%다. 순수익의 6%가 아니고 매출액의 6%를 먼저 떼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 라이크 기획은 이스만 총괄회장의 가진 회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배구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소액주주들한테 푸시를 해요. 그런데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냐면 그걸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소액주주들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대주주가 행사권을 할 수 있는 건 3%인데 3%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렇지만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추천되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수만 씨가 추천하는 감사위원만 감사가 될 수 있어. 그럼 전반적으로 경영권에 관련된 예를 들면 회계장부 열람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라인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압박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소액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 맞아요. 그러고서 라이크 계획하고 계약해지해라. 어떻게 해요. SM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해지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문제는 카카오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일대주주를 밀어내고 복병이네요. 그 다음에 전원사채. 전원사채라는 거는 당장에는 주식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까지도 합쳐주는 건데 이게 9%로 줬거든요. 그러면 소액주주까지 합쳐가지고 일대주주로 등록하려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주주 확보 차원에서도 일대 이수만 회장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이야. 그런데 그걸 이수만 회장이나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했느냐. 안 한 거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일단 걸어놓고 3월 초반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게 위호판이 아니냐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법원이 유상증자한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카카오는 9%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3월 초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이수만 씨가 카카오와 지금 적대관계인 상황이잖아요. 이수만 씨가 카카오한테 SM을 뺏기느니 경쟁자인 방시혁에게 줘버리겠다고 선택한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경쟁자인 방시혁에게 준다 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게 있는데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딱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보게 되니까요. 이명계약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걸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폭로를 하는데 이건 솔직히 이들어가면 이수만 씨는 배임으로 철컹철컹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라이크 기회가구의 계약을 사실은 깼어요. 깼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명계약이 또 따로 있어요.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배임이에요. 배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배임은 횡령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진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만은 무조건 강국만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언라인 파트너스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9%가 날아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시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시혁은 사실은 양쪽에서 백기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지금 도대체 그러면 이사를 누굴 세울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이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연대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와 언라인 파트너스는 언라인 파트너스는 완전히 주주들이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IP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대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컨텐츠 그 자체의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엔터 쪽이 아니죠 일단. 엔터 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돈 놓고 걔네들을 부리면 되지 않지 직접 현장에서 크리에이티브를 갖다가 만들어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좌장이 되게 되면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쪽에 투자를 덜하게 됩니다. IP는 훨씬 싼 가격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막말로 지금 카카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웹소설과 웹툰에서 나와요. 이거 어떻게 계약해서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결국엔 상업성만 쫓게 되겠네요. 그렇죠. 상업성만 쫓게 되는 것을 크리에이티브 연대가 막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크리에이티브 연대라고 방시혁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방시혁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문 경영진들을 배출해서 이수만의 이명계약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수만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다. 지분 가져가는 것도 대폭 줄이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어요. 육성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육성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 육성에 관여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려고 했냐면 나무심기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돌 앨범에 나무심기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을 자기 아이돌을 통해서 홍보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중동아랍에 심나요? 그렇죠. 중국에 심고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반크리에이티브적인 행동도 이수만은 서슴치 않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시혁이 따져보기에는 일단은 이수만의 오너리스크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카카오와 또 온라인 파트너스의 내용 없음을 좀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중재의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는 그런 평가인데 이렇게 되면 이후에 그림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주가를 확 띄우고 있어요.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가서 방시혁이 못 살 것 같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이브와 sm의 만남. 그 얘기는 이전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sm의 주식이 방시혁이 산다니까 치솟아 올라가고 아 그런 건가요? 방시혁이 산다니까 치솟아 올라가고 아 방시혁 효과였네요. 네. 치솟아 올라가니까 카카오랑 온라인 오? 잠깐. 얘네들이 지금 살 때 12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12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을 방시혁이 주고는 못 살 테니까 더 올리려고 하죠. 더 올리려고 하죠. 아. 갔다가 그냥 막 주식.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라고 하면 또 철컹철컹 돼요. 김건희 여사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철컹철컹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거대 엔터 기업의 출현으로 중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3월 초에 법원의 판단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어쨌든 하이브 같은 경우는 40%까지 나머지 소액주주의 그런 주식을 자신들한테 하겠다는 건데 이건 결국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자산규모 300억 이상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을 15% 이상일 때 주주가 갖게 되면 이걸 독과점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엔터 기업에서 독과점으로 국내에서 하이브가 뭘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엔터는 약간 유사 경쟁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런 우위를 갖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보기에는 힘들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흐름은 국내보다는 국외의 사업이 더 많이 포진되고 있고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4세대 아이돌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판정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우려되는 점들을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예를 들면 SM과 하이브가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그럼 SMP라고 하는 SM 스타일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 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가 말씀하셨는데 SM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식의 관점이고 팬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SM 스타일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IP 활용에 있어서도 뭔가 팬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 팬들도 사실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이브 팬들과 SM 팬들의 입장은 뭔가요? SM만 너무 좋게 얘기하니까. 양쪽 팬들의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찬성하는 분위기일까요? 일단 하이브 팬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 저 리스크를 안느냐.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거. 특히 이수만 리스크를 왜 안느냐. 분명히 나중에는 저기에서 복이 될 것이다. 아이돌들하고 인간적인 그런 영향력과 관계들이 다 있는데 분명히 문제 될 것이다. 특히 지금 SM 이사들 중에서는 벌써 이수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외치는 유영진 씨가 그랬죠. 유영진도 그렇고 김진정 씨.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왜 떠안느냐라고 반발이 되게 심하고 또 SM 쪽의 컨텐츠들을 약간 구리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 팬들이. 그러니까 저런 게 계속 쏟아져 오면 우리의 쿨함이 손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서로의 팬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골수 SM 팬이 우리 송 아나의 그런 느낌은 어떤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골수 SM 팬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SM 스타일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H.O.T. 동방신기 중간에 신화도 있었고요. 동방신기 쭉 이어져 옵니다. 엑소까지. 그 SM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세련되다고 느끼는 하이브와 만났을 때 SM에게도 저는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SM만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굳이 뭔가 이야기하자면 힙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SM 노래는 딱 들으면 SM 거다라고 인식이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덴티티를 왜 버리려고 하지?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이브가 가져가면 SM 색깔은 그냥 사장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다 또 사장될 거라고 보기는 구리다고 본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세계관 그다음에 그 세계관에서부터 나온 멀티버스 그리고 그 멀티버스 광양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지금 초반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멀티버스가 폭망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SM이 오히려 거대한 그런 닥짓을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걸 하는 거지 실제로 SM 스타일의 컨텐츠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소녀시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하이브 팬들이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고 SM 팬들도 이런 우려들 지금 진짜 찐 SM 팬들 대충 SM 팬이라면 야 하이브를 만나서 날개를 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매 시즌 나오는 SM 타운의 그 앨범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SM만의 색깔이 녹아있는 그때그때 보컬 그룹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앨범을 내주고 댄스하는 친구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SM 팬도 아니고 하이브 팬도 아닌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SM이 SM 3.0 전략에서 IP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IP 중심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H.O.T의 캔디를 리메이크했어요. 네. NCT가. 그래서 그런 곡들을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멤버의 캐릭터를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공연을 갔을 때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연은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컨텐츠가 풍부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K컨텐츠 브랜드 가치관점에서 봤을 때는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멀티멀티 하나 하잖아요. 예를 들면 멀티 채널, 멀티레이블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멀티레이블 운영체제가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됐고 주목이 됐던 것이 SM은 이스만이 모든 걸 관할하던 1인 사실 레이블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는 이미 다 분산해놨어요. 그래서 SM도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SM 안에 있는 레이블, 하이브 안에 있는 레이블이 다 각기 멀티로 돌아간다는 건데 과연 그래서 SM 스타일이 죽을까? 하이브 스타일이 죽을까? 그래서 그 각자 스타일은 인정하면서 약간 IP 전략으로 그걸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미 뉴진스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SM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완전히 SM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봤냐면 뉴진스에서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BTS의 세련된과 그리고 SM의 정교안 SM의 뭐랄까 약간 SM의 정서적인 그런 공감대 울림이 있어요. 그게 합해졌다. 이거는 진짜 색다른 느낌의 그러니까 YG 스타일인 블랙핑크가 아니라 완전히 색다른 느낌의 K-POP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구나. K-POP 여성 아이돌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예상대로 그냥 바로 뉴진스가 세계 시장에서 아주 약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생각만 해도 재미난 그런 거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H.O.T를 리메이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련되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H.O.T의 그때의 올드한 정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색다른 맛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레트로한 느낌이 있죠. 뉴트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뉴트로가 IP를 통해서 꼽히게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하이브에는 뭐가 없었냐면 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레이블로 보장되는 것들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렇죠. 급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SM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K-POP이라고 할 때 뭐가 구멍이 빠져 있는 것 같았던 거 그거를 지금 메꿀 수 있는 저런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빌보드나 그래미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SM 팬 입장에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SM 라인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SM이 덩치가 커지고 상업성이 더 커지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SM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말년이나 좀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티스트들의 말년은 관심이 없는데요. 그룹이 SM만 들어가면 사장돼요. 5년 안에. 그러니까요.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하이브의 시스템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이브가 너무 커지면서 팬들과 소통이 잘 안 될까 걱정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하이브도 이미 이미 증상들이 있었죠. IP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요. 막말로 팬들을 그냥 캐시카우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BTS 굿즈들이 아주 형편없어지면서 가격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가격은 비싸고. 이게 대형 산업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BTS가 막말로 전혀 독점이 아니었고 그리고 전혀 강력한 그런 회사의 후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TS가 세계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반전을 만들어낸 그 유일한 힘은 팬들과의 소통이었거든요. 일체감. 그런데 그 일체감들을 모든 팬들한테 다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하이브가.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BTS 팬들한테도 지금 불편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SM까지 포괄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나 또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틱톡과 견줄 플랫폼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아티스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덩어리 규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하이브가 코스닥에 있긴 하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주가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함량 미달의 팬서비스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 주가 이슈를 만드는 것은 SM과 만약에 성공적으로 합치게 된다면 그런 경영 전략은 이제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악만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외형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주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송사미 씨나 김성수 평론가님과 같이 K-POP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모셔가지고 팬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미나 해외의 그런 아티스트나 음악과 달리 우리 K-POP의 특징은 철저하게 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열련의 사태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도 좋고 경영권 논쟁 다 좋은데 주식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보도에서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팬들이 다 주식을 사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되면 그런 논란들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요. 지금 이런 규모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도 언터처벌이 됩니다. 막말로 예전처럼 야 우리 부산에서 엑스포 해야 되는데 니들 와서 공연 좀 해. 안 하면 니들 군대 보낸다. 이런 짓들 이런 짓들 이런 짓들 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 규모의 회사에서 세계 시장에서 더 선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막말로 일개 국가의 권력으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팬들과 기업과의 민주주의적 형태의 소통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애초에 BTS 등등이 그렸던 또 다른 세상을 그들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디 원만하게 SM의 아이덴티도 지켜주고 하이브도 성장하고 윈민하는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팬심이 막 그렇게 되죠.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성구 TV가 계속 후반과 진질이 할 것으로 너무 심지 않습니다. 똑바로 길을 가세요. 파격수다도 위태위태하니까 지금 약간 슬퍼지고 있으니까 저희 당 충전을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더탐란의 농장의 천혜양과 한라봉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 접시에 있는 거는 천혜양 같습니다. 네. 천혜양입니다. 더탐란에는 춤추는 목수가 집을 짓는 정성으로 발품을 팔아서 엄선해서 제주의 진 면목을 담은 제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최저가로 고객을 현혹하지 않고요. 최고의 품질과 맛을 고집하는 곳입니다. 더탐란에 향긋하고 진한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천혜양 감귤보다 두세 배 정도 크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진합니다. 선물용 5만 5천원에 5킬로그램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실속형은 또 4만 5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한라봉인 한라봉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앞에 또 있습니다. 아삭한 과육이 풍부하고 과즙과 당도가 높아서 새콤한 맛이 진한 만감류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한라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혜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원하시는 스타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이 믿고 재주문하실 수 있도록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더탐란에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010-6235-4952 010-6235-4952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천혜양 끝내줍니다. 그렇죠. 이 천혜양이 매력적인 것은 만감류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 과육이 굉장히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껍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입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과육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혀로 살짝만 힘을 주면 과즙이 온 입을 가득 채우고 거기서부터 향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가는 천혜양. 이거 실속형인데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당도 높은 제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4만 5천원입니다. 5kg에 4만 5천원. 25개 정도가 가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천혜양 더탐란에 천혜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은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 나이에 꼭 들어야 할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셨을 때 착한 보험 클리닉이 직접 전문가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해주고 있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